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의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그래요 명장 예능게임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두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온라인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컨텐츠는요 바로 노를 모드 되겠습니다 파울이나 퇴장이나 옵사이드가 없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꿀잼 모드죠 노를 모드 노를 모드도 다인전 매치로 해서 3대3 매치로 할건데요 여기서 특별한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골키퍼가 되어서 어 이 왼쪽의 우즈님 오른쪽의 리트리님 각각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의 호의를 받아서 골키퍼로 골로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가자 가자 좋습니다 자 자 골키퍼로 이제 되자마자 여러분들이 좀 예 후의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옆에 있는 애들 막 태클하거나 밀쳐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약간 그 그 그 네크로면에서 그 옆에 돌아가는 거 바바리안 돌아가는 거 있잖아 뭔지 알죠 오케이 확인 확인 오케이 갑시다 아 이거 될까 모르겠네 이거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제쪽으로 한번 보보세요 다시 패스하고 됐다 아 아니다 아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까비 다시 다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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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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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ero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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시 다시 한번 패스ą 더 주세요 아 우주님이 됐든 리트리님이 됐든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호의해주기 꼴키뻐로 꼴로킵니다 아 안돼 안돼 아 아깝습니다 아 약간 호의력이 약간 부족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여기서 빈맨을 정의구현 해줘야겠네 한 번 봅시다 꼴키뻐로 약간 미끄러졌는데요 다시 한 번 갑니다 아 오케 걸린사람에 합시다 오케 우주님 화이팅 보호해줘야돼 제끼세요 그렇지 나이스 자자 리트리님 이런애들 길막해줘야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좋아 좋아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아 아 까비 아 다시 다시 들어갑니다 꿀빛보한테 들어가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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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파됨 어 이건 피파 아니고 뭘까요 이거 테트리스도 아니고 예 아 아 아 아이쿠 아 아이고어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돈받은거 없죠? 아 저쪽이 bp 받은거 없죠? 아이 저쪽 그리고 다른사람이 눌렀나보다 안눌렀네 안눌렀어 이건 안눌르는거네 아 이렇게까지 하고싶을거에요 네 자 갑시다 다시 오케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호의 하세요 호의 아니 세명오는데 자 드로잉 이쪽으로 한번 줄게요 어어어어 다시 네 아 이건 뭐 뻘슛이네 그냥 자 다시 자 자 자 집착해 그렇지 네 아하하하 거의 눈치게임이네요 거의 괜찮괜찮괜찮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괜찮 패스 한번 때려요 아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 좀 쉽지만은 않네요 네 골키퍼로 골 넣기가 자 하나만 넣어도 우린 성공하는거에요 네 하나만 넣어도 아니면 바꾸시겠어요 이렇게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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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앞에서 이렇게 저처럼 바꿔주고 그렇지 나이스 모든 게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아 까비 다시 주면 돼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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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 돼요 아 뭐하핳하핰 주면돼 오케이 나이스 출발 출발 아핰하핰하핰하 괜찮아요 네 아하 4대0 뭐 이건 뭐 우짜고 하는거니까 또 빙내 날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걸리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돌려서 오케이 뒤로 그렇죠 아 뭐죠? 아 네 구멍이 하나 있나요? 예 자주 뚫리네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거 밑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밑전 걸면 바로 굉장히 안 걸리네 자 다시 뒤로 그렇죠 아 나 걸릴 것 같은데 이제 아 이제 약간 아 까비 다시 끝으로 주세요 예? 리트리님 리트리님 나이다 나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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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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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야 이거 아 까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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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쉽지 않죠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고큐버 잡으면 명장님 아닐까 아이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이스 나와봐와봐와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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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갑시다 호위 인력 좀 데리고 어 호위 좀 자 옆에 옆에 길막 좀 해주세요 그렇지 나이스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간다간다간다 아유 이것들 뒤로 한번 꺾어야되요 아유 아 야 잠깐만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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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기어가 아 뚫뚫뚫 아 이런 아 어렵네요 네 자 춤추고 난리났네 저기 네 자 다시 갑시다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노를 다인전모드에서 올기퍼로 나이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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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꼈어 오케이 드립을 잘하거든요 됐어요 그렇죠 나이스 됐어 아 나와 아 뭐야 아아 아아 아 뭐하세요 아아 아하 아깝습니다 좋았는데요 나와 인마 그렇지 꼬람 넣쳐 꼬람 넣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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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즈쿠 에거인 미치즈쿠 아 네 잡아줘야되요 아 저쪽도 신났어 지금 네 이게 질겜이죠 순경에 찌든 자들위한 네 네 측면으로 네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입니다 자 우주님 위에 줘도돼요 그냥 아 괜찮아 상대방도 왠지 나올거같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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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였어 오호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하하하 진짜 기판이네 네 어르신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네 삼골넣겠네요 아이고 헤딩 나이스 에이 아이고 패널없어요 패널없습니다 작업 깜빡깜빡하네요 예~~~ 아유 ہ웨우 싸움나가 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쿠리퍼쪽으로가서 이제 한번 호의해 봅시다 오케이 마이마이 오케이 되었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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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바꾸기 키 되나요 혹시ead 됬다 됬ègold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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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나와! 다시 한 번 오케이 나이스 됐다 됐다 나이스 됐다 됐다 나 드립을 잘해 드립을 잘해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까워라 그렇지 나이스 됐다 됐다 오케오케 우심좋아 우심좋아 망가져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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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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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좋아요 아아아아아 아 아깝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너무 아 좋았는데요 와 이거 우리 아 나 진짜 거의 미식 축구인줄 알았어 와 이게 골키퍼가 되려면은 일단은 선수를 바꿔야되네 어 골키퍼가 막 건널도 이런거 키퍼로 못 세워요? 아 되나 그게? 아 되는 되지않아요? 막혀있나 모르겠네요 아이고 하하하하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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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예 아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파울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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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방도 우리의 약간 의도를 좀 알아챈거 같기도 하네요 네 얘네 놀려고 왔구나 뭐 이런 됐어 아 그렇지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안돼 오케이 그렇지 차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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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괜찮아요 아 아 네 뭘 재미삼아서 해봤는데 아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네 골키퍼로 노를 다인전 모드에서 골 넣어보기 골은 못 넣었지만 그만큼 많이 웃었네요 유튜브 명장TV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촬영고정